사사기 2장 10절 오늘 보면 여우수아 세대 이후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외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대에서 하나님 없는 세대로 넘어가면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을 보니까 야외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도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참 요즘 고민이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하는데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50%에서 70%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캠퍼스 예전에는 캠퍼스에서의 보고마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활동하는 퍼센테이지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지금 한국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명도 낳지 않아요. 0.98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도 전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참 복음을 전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는 확률들은 점점 적어지고 거기에다가 인구까지 참 이렇게 없어지는 이 시대에 참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제가 몰락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번영하던 재력이나 세력이 세워하여 보잘것 없이 됨 그렇게 되어 있고 왕조나 국가가 멸망하여 사라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정말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런 몰락이 교회의 몰락으로 참 이어질 수 있는데 교회의 몰락은 교회만의 몰락이 아니라 교회와 연관된 모든 사역도 다 같이 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연관된 이 사역이 왜 이렇게 교회의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어야 하냐면 함께 가는 공통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노키아라고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키아는 한때 휴대폰 시장에서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 20%가 노키아 휴대폰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졌는데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에 진출한 것은 1984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모토롤라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죠. 그러면서 2011년까지 14년 동안 세계 시장의 아주 최고의 핸드폰으로서는 아주 최고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노키아의 위세가 꺾이죠. 뭐가 등장을 해서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삼성도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스마트폰으로 갤럭시로 바뀌면서 이 노키아는 무너집니다. 결국 2013년에 노키아에서 휴대폰 사업을 정리를 하고 그걸 어디에다 넘기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사회의 아예 헐값으로 넘깁니다. 최대 1073억 달러짜리를 단 72억에 넘기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미래에 대한, 미래 시장에 대한 안일함 이것 때문이었고 이 모토롤라도 몰락했고 노키아도 몰락을 했는데 그냥 성공에 도취해서 우리는 뭐 이 정도인데 우리가 우리를 찾는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바뀌겠는가 후속에 대한 연구, 그 외에 대해서 전혀 등한시합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노키아의 멸망 그리고 이 모토롤라의 멸망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휴대폰을 만들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통 노키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노키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키아는, 노키아라는 휴대폰 사업과 연관된 것은 몰락을 했지만 운영자의 판단으로 몰락을 했지만 노키아에서 그 IT 기술을 주도했던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재들이 400여 개의 중소 벤처기업을 차립니다. 핀란드에서. 노키아 핸드폰 사업이 이제 팔려나갔으니까 거기에 있던 인재들이 있습니다. 400여 명의 인재들이 나가서 400개의 벤처기업을 세우는데 이 400개의 벤처기업이 핀란드 일자리를 늘리고 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기업이 무너져도 기업이 몰락을 했어도 인재들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노키아를 통해서 보여진 사례인데 한국교회에 몰락 이구동성으로 다 걱정들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런 때 이 대안은 뭐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교회학교는 사라지고 있죠. 이때 대안은 교회학교 아이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크리스천 인재로 키우면 그러면 나중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크리스천 인재로 키우면 마치 노키아 출신의 그 인재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키아라는 그 기업에서 핸드폰 부분이 다른 데 팔려나갔어도 그들이 그 나라의 경제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준 것처럼 이 교회 아이들 영향력 있게 키워놓으면 이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보금의 불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올라 이구동성으로 다 걱정들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럴 때 이 대안은 뭐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교회학교는 사라지고 있죠. 이때 대안은 교회학교 아이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크리스천 인재로 키우면 그러면 나중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크리스천 인재로 키우면 마치 노키아 출신의 그 인재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키아라는 그 기업에서 핸드폰 부분이 다른 데 팔려나갔어도 그들이 그 나라의 경제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준 것처럼 이 교회 아이들 영향력 있게 키워놓으면 이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보금의 불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냐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옵니다. 한 시간 예배드립니다. 교회학교 담당 교육자가 한 20분 동안 애들에게 성경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어른들, 우리 어른들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영적 성장이 있느냐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어른도 그럴진데 아이들에게 영적 성장, 영적 어떤 그 성품 그걸 가능할 거를 기대한다는 건 이건 참 바보 같은 이치다 이거죠. 일주일에 한 끼를 먹여놓고 그리고 열심히 너희들 살아야 된다.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서서히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대안은 기독교 가치관으로서의 교육밖에 없다 이거예요. 공교육은 뭐니까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공교육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 다니엘 기도회 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운동에 마이클 조 성교사가 와서 우리 설교를 하면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세우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들 중에 학교에서 몇 퍼센트가 자니?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다 자요 그래요. 다 자요. 애들은 다 그렇게 공교육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선생님들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신앙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가치관을 갖는 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CTS에서 이 기독교 대안 쪽에 어떤 도움을 주는 센터를 해야겠다. 이거는 정말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정말 귀환을 했다. 정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대안학교 대안학교라면 일반적으로 땅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상가에서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애들에게는요. 애프터스쿨에 대한 대안을 또 해주면 돼요. 애프터스쿨 학교 갔다가 집에 가지 않고 학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부모들이 이제 다들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다들 바쁘게 살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중에 애들을 픽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걔네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지성도 같게 하고 인성도 같게 하고 영성도 같게 하면 그런 대안을 CTS에서 해주면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인재로 키우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 세대에 그들 시대에 정말 새로운 어떤 희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부모님들 걱정이죠. 나중에 이 공교육을 총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애들이 성공을 할 텐데 기독교 가치관이 어떻게 그게 우선이 되겠느냐 걔네들 성공은 어떡하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그런 걱정들을 할 텐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걱정을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 집 가정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주도뿐입니다. 1938년생이신데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살다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서울로 육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958년도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너무나 어려웠죠. 아버지 혼자 육주에 나와서 어디 뭐 돈도 없고 어디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이발소 가서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머리 감겨주고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서울에서 한국 육주에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충천도뿐인데 저희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막는데 어머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도 굉장히 가난하고 참 배움도 없죠. 서울로 올라오셔서 살게 되다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결혼하셔서 제가 장남이고 우리가 오남매입니다. 저희는 1977년 3월 1일 날 이민을 갔습니다. 전한미 파라과이로 어떤 자녀들의 미래의 공부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77년도 생활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민을 갔어요. 그때 이민 가면 한 가족당 얼마를 가져갈 수 있냐면 200달러를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민 간 나라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생활했죠. 2층 빌라 같은 거 하나 빌렸는데 방이 두 칸인데 저희가 다 이렇게 돈 내고 사는 건 부족해서 다른 집 그 집은 네 가족 우리는 일곱 가족 한 칸 한 칸 방 쓰면서 그렇게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알베리디라는 지역이 있어요. 파라과이에 국경지역인데 건너편에는 포르모사 아르겐티나 이쪽에는 파라과이 알베리디인데 그쪽에 전자제품 장사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아순시원에서 그걸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흙길로 한 4사씩 가는데 옆에는 다 정글이고 흙길로 비가 오면 차가 못 다닙니다. 하루에 버스 한 대 가고 한 대 오는 데인데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터전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몇 명이 살았냐면 그 당시 천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건 학교라 그러기도 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오남매 제가 장남이고 오남매가 거기서 2년 반을 살면서 솔직히 학교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버지 어머니 일하는 것 같이 일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주일이 되면 차를 타고 일찍 출발해서 순복원 파라과 이 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봉사하고 또 차 타고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물 끊기고 전기 끊깁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한 2년 반을 산 적이 있습니다. 2년 반의 세월이 끝나고 다시 아순시원으로 왔어요. 잘 돼서 온 게 아니고 쫄딱 망해서 거기 하던 일이 쫄딱 망했어요. 이제 그 과정 얘기하면 좀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쫄딱 망해서 다시 아순시원에 와서 이제 아순시원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원 수도에서 또 이제 몇 년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지금은 다 미국에 살아요. 그러면 그 공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파라과이란 나라가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도 없는 나라고 저희가 2년 반 동안 그 시골에서 했던 거는 그냥 부모님 일하는 거 장사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 차를 타고 가려면 4시간 걸리니까 주일만 가고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집에서 함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전부였고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죠 흘러서 저는 지금 순복음원단교의 단임 목사로 지금 21년 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 여동생은 저희 아버님이 하던 비즈니스인 아버님을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걸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제 밑에 남동생 라울 라울 고는 텍사스 엘바소에서 페미닛 닥터를 하면서 큰 병원을 줘가지고 지금 의사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여동생은 린다 고 인터넷 찍으면 나옵니다 프레드 허치슨이라고 시애틀에 있는 세계 최일의 그 암 암에 대한 연구소의 디렉터로 있으면서 시애틀 워싱턴에 있는 대학의 의대 정교수로 그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치과 두 개를 남편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아 이민가서 뭐 생활들이 뭐 어떤 전문직을 하는구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이 알베리디의 우리의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기물이 9시에 끊겨요 학교 그건 학교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같이 집에서 성경과 또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것이 우리 그 오남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 신앙 이것이었다라고 이것이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 우리들 우리 형제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런 환경이었고 또 여러가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많이 어떤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좋은 배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저희들 스스로 고백을 하고 지금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섬기는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지금의 이 사회가 그렇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사회도 아니고 또 젊은 세대들은 점점점 믿음으로 가기 쉽지 않은 이러한 시대에 아이들 교회 30분 설교로 걔네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기대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대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대한학교 쪽으로 가야 되고 작은 교회들은 애프터스쿨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참 제대로 기숙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줄 수 있을까 이 길밖에 참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때에 CTS 여러분들이 이런 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거는 그냥 그냥 교회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관된 모든 사역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아주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새롭게 올해 출발을 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놀라운 열매가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10년 20년 후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wine db czy 감사합니다.